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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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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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벌벌 벌벌 아쉬워네 벌벌 벌벌 웃으면서 청춘 흘렁하더라 세상살이 인쇄살이 돌아오면 별거다 있네 자네를 벌벌 벌벌 하나 둘 다 두개서 벌벌 벌벌 아쉬워네 벌벌 벌벌 웃으면서 인생은 흘렁하더라 벌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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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껄껄껄 웃으며 넘기자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또 지난하고 보면 아쉬운게 있지만 그때 좀 배워볼걸 또 우선 참을걸 도와줄걸 용서할걸 이런걸 봐가지고 껄껄껄 진아씨 노래 어때요? 전우와 한번 같이 들어봤었어요 무대에서 말고 차에서 들었었는데 CD를 먼저 받았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 정하나준거시에서 우리 현당 선배님을 만나면 정이 넘쳐 흐르는데 이젠 웃음이 껄껄껄 하고 그만 치열하는 것 같습니다 가수들은 신곡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응에 따라서 엇갈리잖아요 나오자마자 여러분과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당 선배님 껄껄껄 좋았어요? 네 제가 막 껄껄 웃음이 납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청객 여러분 우리 껄껄껄 사랑 많이 해주시고 다음 곡이 정산해 준 것인가요? 아니요